모든 게 일로 하면은 좀 그렇더라 여행도 이르면은 가끔 하기 싫더라고 와 진짜 맛있다 여행도 이르면은 가끔 하기 싫지 가끔 하기 싫지 진짜 좋아요 여행 이건 비밀인데 쉴 때도 이렇게 여행 간다 웃기죠 오늘은 어디로 갈까 근데 이렇게 좀 내려놓고 가는 여행은 되게 다르지 유튜브가 안 보고 뭔가 가볍게? 이게 약간 보이는 게 다르다고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여기 시장 가려면 어떻게 가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뭐 어쩌라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요즘은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모든 게 원래 일로 하면은 좀 그럴 때가 있죠 압박감 느낄 때가 힘든 거지 여전히 저는 여행을 좋아하더라고요 뭐 재밌으니까 여행하지 그런 느낌으로 할 때가 정말 좋았는데 옛날 마음을 다시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그런 걸 하자 이런 마음이에요 어쩌라고 내가 남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.